취중농닭 오 보쌈 난 굴 젓가락질 나 못하네 농담농닭 한 잔 마시고 취했네 젓가락질 농담 나 돼지가 진짜 먹네 농담 좀 머네 맛있는 거 다 지하편에 뜨네 형님 굴 좀 먹어봐 나 굴 못먹은 거 알잖아 굴도 못 처먹네 농담 농담 나 굴 못먹은 거 알면서 끝끝내 굴 부쌈 시키네 이기적인 새X 농담 농담 지가 먹고 싶어가지고 진담 농담 재미없지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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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는 거구나 밤에 볼 수 있는 그런 잔잔한 느낌의 혼술하시는 분들을 위해 약간 술자리에서 농담 농담 따먹기 하잖아 그런 느낌 편안한 느낌 몰랐지 몰랐지 뭣도 없는 거야 의미 부연 농담 콘텐츠 굿 욕은 하지 말아주지 우리 이미지가 있으니까 욕은 하지 말잖아 개XX들아 농담 농담 너무 웃기려고 그렇게 하지 말아 알았어 알았어 수위 조절 수위 조절 간만의 술 맛이네 응 짜 안 짜 짜 안 짜 이야 맛있다 원짠 이야 한입 다 맛있어 어제 운동 갔어? 어제 운동 안 갔어요 이번 주 안 갔지? 이번 주 안 갔어 그냥 오지게 처먹고 농담이라고 안 해 이거 룰이야 룰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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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은 농담이라고 해야지 응 이제 인자가 꿀 빨고 다 빨고 운동도 안 하네 농담 진짜 꿀 빨고 형 아니야? 농담 농담 내가 다 했잖아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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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12월입니다 연말이고 화니를 떠나 보내잖아요 화니를 떠나 보내잖아요 상현이 허심탄회해서 얘기하자구요 서로에 대해서 올해 뭐 어땠다 뭐 이런거 있으면 혹시 우리 좋았지 농담 ㅋㅋㅋㅋㅋㅋㅋㅋㅋ 와.. 좀 취하는데? 지금 좀 빨라. 확실히 너무 맛있네 아... 한 분에 다 맛있네 이거 내가 편집하는거지? 응 아... 같은 컨텐츠 나한테 참 처리하네 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ㅋ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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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5탄 5개 나오겠네 ㅋㅋㅋㅋㅋ 맨날 그냥 와가지고 아... 30분 맨날 늦게 와가지고 하이루 이런 다음에 와가지고 아 오늘 못 찍나? 이런 다음에 우리가 아이디어 제시하면 그거 찍기? 그거 찍기? 아 그거 괜찮나? 이래서 찍지 마시고 똥뼥 우리 재형 그 차에서 우리 어디 차 이동할 때 먹방 찍고 나서 뒤에서 좀 트름하잖아 응 냄새나? 냄새나 좀 나는 거 같아 냄새 났어? 농담 창문 열고 가야 돼 창문 열고 아 좋네 어우 술 올라오니까 진짜 그게 또 술의 묘미지 마음이 열리고 마음이 열리고 입도 열리고 알뜰하게 잘 챙겨 먹네 술도 안 먹으면서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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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물티슈 좀 아 지거 흘리고 나한테 맨날 식혜 허허허허허헣허허허허허허허허허ㅎ 아니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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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한다 그냥 해 연말인데 좋아 빠르다 우리 크리스마스 쉬는 거 맞지? 아 놀러 가야 되는데 확실히 말해야 돼가지고 형 근데 왜 놀 생각밖에 안해? 농담 형은 왜 맨날 그런 거 있을 때 왜 급하게 말해? 그니까 농담 농담 아 아껴먹어야겠다 술자리 배너? 그냥 먹어 농담 농담 라면이라도 끓여올까? 라면 하나 더 괜찮지? 콩라면 진이 절대 안 움직이네 나? 농담 농담 형은 움직였어? 농담 농담 나가사키 하나 있는데 나가사키 농담 라면 나 이번에 스키장 거기 강원랜드 파이언 리조 들어가는데 공공으로 도박해도 됨? 흐흐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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흐 우리 그 골드버튼 개봉 언제 할 거야? 다음 주 다음 주 왜? 왜? 쓸모도 없는 거 고철덩어리라고 했잖아 누가? 니가 흐흐흐흐흐흐흐흐흐 10만 원 가져가면서 아 웃기기라고 웃기라고 꼼꼼 농담 농담 진짜 했어 진단이지 웃기려고 하고 웃기려고 10만원 뒤에 하지 웃기긴 했어 그게 농담이었어 나 어제부터 시작했어 농담 시중농담 근데 그게 내가 20만원씩인줄 알고 60인데 나 착각했어 내가 추했나봐 반토막이라니까 내가 30이었어 10시 이왔어 재영이가 ㅈㄴ 아픈 돈이라 나도 뭐라 했어 아 아픈 돈은 아니지 10만원에 큰돈이지 유용하게 셀려고 유용하게 다 썼어 뭐야 근데 기름 넣고 뭐 만원에 용돈 줬어 유용하게 썼네 농담 내가 썼어 아 잠시만 면이 또 지들이 좋아하는 꼬들면으로 그리네 좀 이따 먹어 고기 있어 고기 있어 고기 라면이랑 같이? 소유 라면 3개 아니야? 3개 3개 그거 가져갈 줄 알았어 농담 농담 아 나 이런 프레임 아 이거 지겨워 나 지금 오해받을 일 안하려고 진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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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담 더 해도 되는거 같아 괜히 이런거 먹으면 또 지가 제일 큰 조각 가져가네 아 왜그래 농담 농담 혹시라도 오해 만드는거 안하려고 오 닭 지금 혼밥하고 있을 구독자분들 지금 혼밥하고 있을 구독자분들 농담 따먹으면서 농담 주현한테 농담 하세요 응 아 나한테 덜까 음 아 아 아 라면 더 끓일걸 그랬나? 아 농담을 많이 먹네 그니까 진담 농담 아 또 오해받는다 근데 남이 먹을 때 추적스럽게 막 하진 않아 나는 방금 했잖아 아니 농담이지 농담 근데 방금 진짜 내가 많이 먹는거 같아서 좀 불편했어? 아니 농담이었어 진짜로 아니 내가 그걸 당하고 있잖아 지금 댓글로 저X 많이 먹는다 응 근데 남한테 그러겠냐고 모자란다 그랬는데 한마디에 여러분 방송에 보이는게 전부가 아닙니다 방송에 보이는게 전부는 아니지 방송에서 얘가 얘가 이제 막 착한 척하고 막 그러잖아 응 전부가 아니잖아 그게 시청자들 욕하고? 응 내가 최근에는 욕 안했어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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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형이 냈어 진단 농담 진단 농담 진단 너 이미지가 근데 왜 그렇게 됐나? 그니까 너 얼굴이 그런가? 아니 농담 농담인데 내 이미지는 왜 이렇게 됐냐? 형도 얼굴 때문이야 내가 보길 형이 자기 여사추한거야 약간 띄꺼운상이야 얼굴이 띄껍긴 해 진담 형이 습관인거 같거든 찡그려 너무 찡그려 여기 그래서 이미 주름이 가있어 응 존나 X마라네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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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두 병 답이었어 이 컨텐츠 망할 것 같다 잘 될 것 같다 망할 것 같다 진담 나 반은 좋을 것 같다 오 삼만명한테 삼만명 진담 저에서 삼만해? 삼만해 평상 아이디어 하세요 그럼 아이디어도 안 꺼내면서 항상 평가방 한거 싫습니다 난 진짜 솔직히 말해 나 이 아이디어 들었을 때 진짜 지린다고 생각했어 아 구라치지 마십시오 농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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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썩 좋은 아이디어는 아니었어 농담 농담 재밌잖아 진심 알았어 농담 까먹기 재밌잖아 우리 각 잡힌 모습보다 이런 자연스러운 모습 보고싶어하는 시청자들이 더 많아 근데 우리 진짜 자연스러운 모습 보면 솔직히 우리 생활 난리나 아프리카TV 가야돼 농담 농담 아니야 아니야 팝콘 농담 아 나 배부름 아 나도 좀 배부름 농담 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흐 흐흐흐흑 여기 대장부가 없다, 여기 우리 삼대장은. 뭐 밖에 없지? 다 소인배밖에 없다. 또 깠어? 아, 이 안 깠어. 난 안 깠어. 아니, 이거 다 안 먹어도 돼. 이래서 술 안 먹는 사람이랑 겸상을 하면 안 돼. 농담, 농담. 술 못 먹으면 어때? 먹 싫어서 안 먹어? 몸에서 안 봤잖아. 동료 맞지? 동료이자 우정을 나는 대학 동기, 친구, 형. 다 포함되지. 그렇게 생각 안 한다, 얘네. 지금 보니까. 나 눈치 준다. 시켜버리지 말겠어. 동료. 근데 이 X는 정이 없어, 내가 보면. 와, 재영. 넌 진짜 사람 볼 줄 모른다. 왜? 야, 정이 많아. 많아? 어, 정이 많아. 난 챙긴 거 다 챙겼어, 그래도. 나 같은 사람들이 진짜 진국인 게 뭔 줄 아냐, 동현아? 정을 잘 안 붙여. 근데 한 번 붙이잖아? 진짜 미친 듯이 챙겨. 정을 잘 안 붙여. 우린 정 붙인 상태야? 아직 덜 붙었어. 그치? 받은 게 없어? 응. 농탁. 나 직계 존속밖에 없어, 지금 정 붙인다. 아니, 친구 중에 아예 없어? 없어. 반개도 아니야, 직계. 여자친구는? 한 90% 붙었지. 가족이 100%고, 여자친구가 90% 우린 몇 퍼야? 진짜 솔직하게 말해줘. 한 50%? 진다? 농담, 농담. 농담, 농담. 내가 말해줄게. 아, 형 찐으로 말해봐, 돌아치지마. 형은! 아니, 너 찐으로 50%야? 그거 말해봐. 나도 찐으로 말하겠어, 얘 50%야. 65%. 존, 존 나왔다. 존? 아니, 이거 50%야. 65%. 아니, 진짜 말해봐. 왜냐면. 아니, 야 이거 카메라 오프 했다 치고, 그냥. 진짜로? 진짜로 말해줘. 그래 알지. 50은 진짜 웃기려고 한 거고. 진짜로 말해 그냥. 아 65 진짜로. 65? 65, 65 오케이. 65. 오 그래도 반은 넘었네? 여자친구가 한 90? 95 이상. 95 이상. 거의 가족이네. 100이 가족? 100이 가족. 내가 말해줄게. 형. 술 먹고 유치한 거 재밌잖아? 가족이 몇이야? 가족이 100이지. 그 다음에 내 20년 지기 불할 친구들. 90. 오 꽤 높게 치네 친구들. 응. 3대장? 아 솔직히. 진짜 솔직히 이거 카메라 없다 치고. 솔직히 사적으로 연락도 안 하잖아. 형 F 인 척 그만하고 진짜. 진짜 마음가구 막 이런 거 있잖아. 85. 에이 뭔 소리야. 아 나 진짜로. 아 나 진짜로. 85가 아닌데. 뭔 소리야. 아 진짜로. 85면 형이 이러면 안 되지. 이러면 치솟하지. 난 가족 100. 넌 우리 솔직히. 너도 막 크게 신경 안 쓰잖아 솔직히. 난 솔직히 별로 신경 안 쓰지. 그래. 야 터놓고 말해. 난 진짜로 터놓고 말해서. 왜냐면 그냥 알아서 잘해. 그래. 별로 신경 안 써. 70. 나보다 5% 높게 말하네. 근데 우리가. 우리 사이가 좀. 독특해. 나 너무 독특한 거 같아. 굉장히 독특해. 나는 이 사회 생활에서. 수많은 인권 관계가 있잖아. 근데. 우리 사이가. 너무 독특해. 독특해. 처음 경험해보는 게. 완전 비즈니스도 아니고. 완전 피를 나는. 우정도 아니고. 그것도 아니고. 알지. 뭔 느낌인지 알지. 나 취했다. 새끼. 농담 농담 농담. 취중. 취중 진단. 이 콘텐츠가 취중이야. 취중이야. 지금 나만 취했잖아. 이 콘텐츠가 취중이야. 지금 나만 콘텐츠 진심이야. 괴롭히기 콘텐츠 낼 거 같은데. 솔직히 편집 걱정하고 있지. 아니 아니. 그거 넣어야 되는데. 농담할 때 뭔가 좀. 농담할 때마다. 이펙트가 좀 있어야 되는데. 아. 농담? 진단. 그렇게 하는 거 어때? 자막 없이 쭉 가는 거야. 물 빨라고. 이래서 내가 유키 못 팔아. 농담. 아 진짜로. 농담. 상대자막 소스텐은 진짜. 40분 거야. 농담. 농담. 근데 진짜. 편집 다 하고. 확인 한 번 해줬으면 좋겠어. 알았어. 진담? 진담? 진담. 아 그럼 나 진짜 진담 여기서 할게. 나 여기서 맹세할게 진짜. 맹세. 근데 맹세는 함부로 하지 마. 닥쳐봐. 못 할 거 같아. 자라면 한 번 하고. 괜찮네. 잘 따라봐. 자 자라면서. 맹세해봐. 이 한 잔에 맹세하는 거야. 영상 하고. 처음부터 끝까지 무조건 다시 볼게. 그래야지. 어 그거 맹세한 거야. 당연한 걸 맹세하지. 판다하지 않았어? 어? 그때 맹세. 술잔을 나눈 맹세는 아니었어. 아 그때 그냥. 지금 술잔을 나눈 맹세. 그거 지나가는 약속 약간 살짝 어길 수도 있는. 그건 농담. 농담. 아니 이거 진담. 이건 도원. 최소. 이건 유비관우 장비의 도원결의 보다 이상이야. 알았어.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시 볼게. 근데 이거 하나만은. 처음부터 끝까지 봐도. 놓치는 게 있을 수 있지. 그건 인정해? 그건 인정해. 대충 굴 하나 안 칠게. 오케이. 이게 근데 사람이 하다보면 실수가 나옵니다. 이 얘기가 아닌 예상 사실. 나올 수밖에 없어. 우리 실수인데 형 실수로 막 생각하는 거. 아 맞아. 아 나 안 멈추다. 응. 아 그래? 응. 농담. 막장하자. 막장하자. 추잡한 모습만 보인다. 좋은 시간이었다. 요거 이제 이 콘텐츠는. 도윤이가 이제 시리즈로 기획했다고 하는데. 뭐 시리즈로 갈지는 솔직히 모르겠습니다. 반응이 괜찮으면 더 갈 수도 있는 거고. 아닙니다. 사람들이 또 우리 이렇게 농담 따먹기 하는 거죠. 아 마지막에 같이 짠하면서 끝냈어야 되는데 그냥. 맥주라도 사는 시간은 좀 남았어. 마지막 요거는 시리즈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짠하면서 끝내는 걸로. 그냥 시리즈 안 해도 될 거 같아. 아무튼 하게 되면. 엔딩을 정하자 지금. 일단 이렇게. 오케이. 같이 짠하고 시청자분들이랑 같이 마시고. 그냥 말 없이 끝나는 거다. 응. 자 막장 갑니다. 자. 근데 이제 미련 남았네. 야 기획자가 말해봐. 야 말해봐. 어떻게 하고 싶은 거야. 니가 하고 싶은 거 다 해봐. 말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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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짠하면서. 자 막장 짠. 냠. 짠. 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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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냠.